오 대단하십니다 이 장구라고 해야 되나요 북이라고 해야 되나요 북을 치는 이 퍼포먼스가 연습을 정말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정말 각이 딱딱딱 맞는데 내가 먹으러 야외라가 나갔다가 먹으러 왔었는데 그냥 낙노왕마카 오 네 시골시장 법무를 하느냐고 네 자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응원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조금 더 하이파이로 하아 자 두피엠 결정했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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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똑롱례나가 결과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아 아 아 아 저는 통과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띠이마라 하얀 난 몰라 난 몰라 천번만 더 말해줘 또 몰라 몰라 사랑이 집어진 그 심정에 미친 듯이 궁금해 아 정말 귀여운 무대였습니다 2PM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2PM 중에 혹시 누구를 제일 좋아해요? 저 백연헌 합격! 택연! 합격! 하나 열려오셔서 폰 괜찮으시죠? 난 백연 좋습니다 아 좋아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대요 누구를 가장 좋아하십니까? 샵 파이티 숫나이 2PM 하? 니콘 하 니콘 하! 굿마마 요티 이 팀은 떨어져도 여완이 없을 겁니다 괜찮아 괜찮아 떨어져도 괜찮네요 결과를 공개해주세요 아 좋아요 아 너무 기분 좋대요 네 너무 기분 좋대요 너무 기분 좋아요 안녕 2PM 잘해요 대박 잘해요 제가 이 팀을 살짝 봤는데요 어우 멋있어요 우선 후보인 것 같아요 롤리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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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수경!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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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빅빅의 태양씨랑 똑같아! 왠지 복근이 있을 것 같아 이 느낌 시크스팩 와! 바로 와!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정말로 아 근데 그 탑 씨는 선글라스 껴달라고 선글라스 선글라스 그렇지! 상글라스 껴달라고 그렇지! 그렇지! 같이 가! 같이 가! 롤링파우 자동통과! 축하드립니다 아! 오빠 다기기 왜 나가 아! 아! 축하드려요! 2 3 4 5 9 10 10 11 12 12 14 14 14 15 16 16 17 20 22 22 24 22 25 25 25 예상치 못한 난관에 봉착한 2PM 공연을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초조해져만 갑니다 자 이제 버진 다 도착을 했는데 안대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PM을 직접 모셔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PM 나와주세요 과연 2PM은 2000명을 모아 글로벌 게릴라 콘서트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? 네 우리 2PM 여러분들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? 굉장히 즐거웠고요 저희가 이제 태국에서 게릴라 콘서트라는 걸 하게 될 줄은 사상도 못했었고 또 생각해본 적도 없었어요 네 정작 이렇게 하게 되니까 굉장히 떨리고 팬 여러분들이 몇 분이나 왔을까 되게 생각이 많이 되네요 그리고 기다리는 도중에 많은 비가 와서 많은 분들이 또 집에 돌아가시고 2000명이 모여야 이제 공연을 하잖아요 그렇죠 2000명이 왔으면 좋긴 하겠는데 몇 명이 왔던 간에 저희는 그냥 와주신 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릴 것 같아요 네 리쿤씨 하하하하 2000분이 오셨으면 좋겠네요 공연을 꼭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아 꼭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이거 올라오기 전에 사람들이 다 못 차더라도 꼭 공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긴 드렸는데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PM 글로벌 게릴라 콘서트 과연 얼마의 관객이 오셨을까요 얼마의 관객이 오셨을까요 이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PM 여러분들 안되네 풀어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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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렇습니까? 예! 아 그럼 한호선이 끊이질 않고 있죠? 예 네 자 자 아 예 특히 우리가 여기 왔어요 네 네 네 우와 비쿤씨 네 이 정도 보일 줄 예상을 하셨습니까? 아침에는 되게 자신 있었거든요 이제 비 오고 그랬으니까 조금 자신감이 좀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또 이제 공연장에 와서 너무 조용해가지고 솔직히 너무 무서웠어요 아니 근데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가 올라올 때까지 그렇게 숨지기고 기다렸던 거예요? 제가 어떻게 들어왔냐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많이 오신 거 맞죠? 몇 명 지금 예상하세요? 백현씨? 어 네? 우선 진호가 말해서 300명은 없는 것 같네요 어 근데 말이죠 자 홍보시간 2시간 안에 2천명의 관객을 모아라 2PM의 글로벌 갤렐라 콘서트 과연 성공일까요? 실패일까요? 총 인원수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3